국산 영양제는 너무 비싸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국내 제품이 해외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의사에게, 야간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지 1년이 넘었는데요 잊을만 하면 달리는 댓글이 있습니다 저는 국내 제품 비싸서 안 먹어요 해외가 훨씬 싸고 품질이 더 좋으니까요 라는 내용의 댓글인데요 해외 제품의 품질이 무조건 좋지는 않고 오히려 국내 제품의 품질이 더 좋다라는 내용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국내 제품이 비싸고 해외 제품이 싼 이유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국내 제품이 비싼 이유 6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국내 제품이 비싼 이유 첫 번째 중국산 원료가 싫어요 우리나라는 원산지 표기법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이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거의 모든 동식물 유래 원료들은 원료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중국산 원료로 사용하면 반드시 중국산이라는 말을 써야 합니다 반면 해외 제품들 보세요 원료명에 원산지 쓰는 국가가 있나요?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상황에서 소비자분들이 중국산 원료를 싫어하니 반대로 소비자분들이 유럽산 원료를 좋아하니 제조 판매업자들이 저렴한 중국산 원료 대신 비싼 유럽이나 미국산 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국내 제품의 원가가 상승되고 제품값도 상승하겠죠 반대로 해외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싼 이유는 그만큼 중국산 원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여 중국산과 비중국산 원료값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어떤 것들은 6, 7배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중국산 원료라고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중국산 건강기능식품용 원료들의 퀄리티는 굉장히 좋습니다 소비자들의 인식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원료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국내 제품이 비싼 이유 두 번째 고급 원료를 선호하는 소비자 많이들 드시는 오메가3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 거 아시죠? E2형, TG형, RTG형 이 중에 RTG형이 제일 비쌉니다 비싸다고 꼭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RTG 타입이 제일 비싸요 왜냐하면 그만큼 가공시간이 E2형이나 TG형에 비해 길어서예요 그런데 가장 비싼 RTG형의 주소비국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한국입니다 해외에 있는 원료사들한테 야 너네 RTG 타입 오메가3 있어? 물어보면 있긴 한데 한국에 줄 정도로 많이는 없어 왜 유독 한국 너네만 이렇게 RTG에 목을 매지? RTG 타입은 비싸서 찾는 나라가 너네 나라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메가3 뿐만 아니라 많은 원료들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제품 원가와 판매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판매업체들이 우리 제품이 더 프리미엄급이다 라는 것을 광고하기 위해서 이런 비싼 원료들을 앞차터 도입하고 시장에서 소비되게끔 소비자를 부추기는 면도 없진 않습니다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말이죠 국내 제품이 비싼 이유 세 번째 너무너무 비싼 마케팅비 마케팅비가 얼마나 비싸냐면요 어떤 유명 브랜드에서 작년 1년간 홈쇼핑에서 크릴 오일을 200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순이익을 계산해보니 2억이 나왔다고 합니다 200억 팔아서 2억이 나오면 이익률이 1%인데요 홈쇼핑에 수수료가 엄청난 거는 많이들 아시죠? 도둑놈들이죠 게다가 요즘 유행하는 지상파, 종편채널의 PPL 비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의사분들이랑 연예인분들 같이 나와서 건강을 다룬 쇼 프로그램 심지어 요즘 다큐멘터리도 판매업체들의 마케팅 비용으로 제작되거든요 이런 판매구조가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건 홈쇼핑만 그렇고 인터넷으로 팔면 괜찮지 않느냐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인터넷이나 SNS 광고비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건강기능식품 창업 영상에서 SNS 광고비로 월 1억을 써도 제품은 잘 안 팔린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쓴다면 어마어마한 마케팅 비용이 소요됩니다 결국 국내 제품이 비싼 이유가 되고요 물론 이런 시장 환경 속에서도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국내 제품이 비싼 이유 네 번째 연질 캡슐을 좋아하는 나라 제가 밀크시슬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유독 이런 말랑말랑한 연질 캡슐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목넘김이 편하고 겉에서 봤을 때 제품이 예뻐서인데요 이렇게 소비자들이 좋아하니까 제조 판매업자도 연질 캡슐로 제품을 만드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연질 캡슐이 다른 형태의 제품들보다 가공비가 비싸다는 데 있어요 가공비가 비싸니까 당연히 제품 원가가 상승되고 판매 가격이 상승되겠죠? 국내 제품이 비싼 이유 다섯 번째 우수한 대규모 제조 설비 우리나라보다 캐나다나 미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제품 가공비가 더 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이 외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제품 가공비가 비싼 건데요 이유는 우리나라 제조회사들의 제조 설비가 해외보다 더 우수하고 규모가 더 커서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많은 분들이 해외 제품 선호하시는데요 막상 해외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공장에 가보면 정말 이게 다야? 하고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조 설비가 국내에 비해 굉장히 허접해요 규모도 굉장히 작고요 시설도 매우 낡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 공장들은요 자신들이 공장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제품 원가에 반영하는데요 공장 규모가 클수록 당연히 인건비도 많이 들고 시설 관리비도 많이 들겠죠? 그래서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건강기능식품의 가공비가 해외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국내 제조회사들이 규모만 큰 게 아니라 기계 설비들이 굉장히 우수하기도 한데요 그만큼 비싼 기계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 비용 역시 제품 명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국내 제조사들의 우수하고 규모가 큰 제조 설비도 국내 제품의 제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죠 국내 제품이 비싼 이유 마지막 여섯 번째 이상한 제도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는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 업체가 국내 시장에서 특정 성분으로 만들어지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인데요 특정 업체가 시각처로부터 이 독점권을 받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의약품보다 더 까다롭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까다롭다는 말은 그만큼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3, 4년 많게는 20억까지 들어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시각처로부터 특정 원료에 대한 독점권을 획득하면 그 업체는 그간 들인 투자금을 뽑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까지 거둬야 하니 제품을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각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긍정적인 면들도 많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보다는 몇몇 업체들의 배불리기 그리고 계속 새롭게 독점원료를 내서 비싸게 팔아야 돈을 버니 지나친 트렌드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원인이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에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거든요 제품의 주기가 짧다 보니 허위과대광고도 많아지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제도가 제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데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독점권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편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하단 설명 부분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제품이 해외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이유를 6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제품이 만들어진 과정이나 사용된 원료의 품질까지 고려한다면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이외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저도 그러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나미였습니다